2020년 9월 30일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날로 슝 대한민국 트롯 역사의 한 획은 그은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함께 출연한 뽕숭아 학당에서 영탁의 활약을 떠올려 보기 위한 시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가을을 맞아 뽕숭아 학당의 맛있는 향기를 끌고 온 특별 손님 요리 전문가 뽕영향사 빈마마 이혜정이 등장했고, 뽕쌤과 이혜정은 덕담으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음식이라도 넉넉히 해서 마음을 주고받자는 주제와 함께 요리실력 모의고사를 준비해 영탁의 요리실력을 알아보는 테스트가 시작됐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방안의 재료들로 달걀말이를 만드세요라는 미션이 주어진 방에 들어간 영탁은 우왕좌왕하며 당황해했으나, 금세 침착함을 장착하고, 자 그러면 우선 계란을 풀어야 할 거 아냐 나며 혼잣말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미션을 풀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아나 달걀프라이만 해 먹어봤는데, 나며 요리 초보임을 당당히 밝히며 혼자서 요리를 하는 상황에 그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식용위에다 계란 넣고 소금 뿌려서만 먹어봤지 계란말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네 나며 말하는데 어찌나 귀여운지, 요리를 모르는 순수한 남자 요순남이 된 영탁은 요리를 못해 내가 나 요리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며 걱정을 한가득 안고 달걀을 타, 탁 박력 넘치게 깬 영탁은 노른자만 해야 되나, 나며 머릿속에 있는 달걀말이를 요리조리 돌려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모니터로 영탁을 보고 있던 이해점은, 저 학생은 요리를 전혀 안해봤네 나며 요리 초보임을 직감했고, 달걀을 풀자마자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붓는 영탁을 보며, 또 한 번 달걀에 아무것도 안 넣을 작정인가 봐요, 나며 아무 조리도 안하고 심지어 소금간도 하지 않은 영탁의 달걀에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자, 무언가를 온몸으로 감지한 영탁은 어? 아무것도 없다. 뭐 넣어야겠다. 더 늦기 전에 나며 재료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더 늦기 전에 나며anks olması